셔틀 사용방법 실감기편 안녕하세요 태팅레이스 bj 유레카예요 오늘은 셔틀에 실을 감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거에요 먼저 셔틀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이 필요합니다 셔틀 가운데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에 실을 먼저 넣어주세요 짧은 실을 빼서 반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 4 모양으로 다시 긴 실을 위에 올려 넣어줍니다 다시 짧은 실을 잡고 두 가닥 실 위에 그대로 얹어서 가운데 구멍 안으로 짧은 실을 넣어주세요 다시 매듭을 줄여주고 이 생긴 매듭을 긴 실을 당겨서 셔틀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셔틀에 실 감기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샤크라는 부분 또는 셔틀 팁이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실을 감아 볼거에요 샤크라는 뾰족한 부분을 왼쪽에 두고 실을 앞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반드시 셔틀 둘레 밖으로 실이 나오지 않게끔 감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블 스티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거에요 그럼 여러분 안녕